내가 맨날 캐리하면 내가 무슨 고분되자고 깨끗해 넌 아이 씨발 도망가야지 오지마 야 오바 아 안돼 이거 무빙하셔야 되거든요 아니 부시로 들어가면 안되죠 아 씨발 죽어라 야 잡아요 아 못잡네 저거 아 씨발 무빙 젓 됐는데 아 아 씨발 내가 사람 아니야 이거 게이득 아 여러분들 챔피언 이드가 떨어지면 그럴 수도 있는거죠 어 망치